자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할 텐데 아까 1교시 뭐랬지 우리 1교시에는 국가의 발전 단계를 했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국가라고 할 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인데 이게 청동기 시대야 선사시대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죠 이건데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물론 되게 중요한 단원이지만 아직은 평등한 사회에요 평등한 사회 특히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사회라 그래 거의 짐승의 단계니까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시족들 그러니까 모계족이야 시족을 중심으로 조기원을 통해서 이 시족들이 뭉쳐요 이거를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족에 아직은 뭐가 없다? 지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석기까지는 평등 사회였다가 이제 청동기부터 이 청동기부터 이제 계급 사회로 가면서 그 부족에 지배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지배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들이 지배하는 국가 무슨 국가? 군장국가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고 최초의 군장국가가 바로 고조선 그럼 최초의 군장은 누굴까? 그렇죠 단군 왕검입니다 요건데 자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돼요 철기 시대를 더 발전해가는 거죠 하면 이제 그 조그만 부족 국가들 부족 국가가 군장국가인데 그 군장국가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연합을 하면서 이제 내 무슨 국가가 부여 라든가 초기 고구려 라든가 삼한 등의 연맹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야 됐죠? 그 연맹 국가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발전해가면서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를 거치면서 고구려라든가 이제 백제 신라 등의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해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얘기해 드렸어 이 국가의 발전 단계가 아까 얘기했죠 무슨 국가? 우리 군장국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최초 국가 고조선이죠 이게 무슨 국가다? 군장국가고 철기 시대는 무슨 국가? 연맹 국가가 나와요 연맹 국가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제 자 그 뒤에 더 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 국가로 무슨 국가?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가 발전해 가는 거야 그때 이제 다시 자 아까 우리 군장국가라는 건 청동기 시대였죠 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데 이 최초의 군장국가가 누구? 고조선이었고 그럼 최초의 군장은 단군 왕검이었다 이겁니다 하다가 이제 어디로? 철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무슨 국가가? 연맹 국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맹 국가는 우리가 하는 자 부여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초기 고구려가 있어 이 초기 고구려라든가 이제 삼한 마한 변한 진한 등의 삼한 등이 있죠 이런 국가가 무슨 국가다 우리? 연맹 국가야 이거고 자 그리고 연맹 국가 단계에서 이제 다음 쭉 가면은 이제 1회에서 2세기 좀 넘어가죠 우리가 아는 고구려 자 고구려와 또 뭐냐? 백제 백제와 또 누구예요? 신라 등에 무슨 국가가? 고대 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이제 국가의 발전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조선 자체소 시험 문제이고 이 초기 국가죠 부여라든가 초기 고구려 삼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의 이제 고대 국가도 되게 중요한데 1교시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연맹 국가가 어떤 국가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이야 이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 넘어가죠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삼국시대의 왕들이 이해가 돼요 이 얘기는 이제 기본이니까 1교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다시 우리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군장국가고 청동기시대에 자 철기시대에 이제 연맹 국가가 나오는데 이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이죠 이 연맹 국가는 여러 개의 군장국가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연맹 국가가 여러 개의 군장국가가 연합을 하는데 그때 연맹 국가의 특징은 그 연맹체를 대표하는 누가 나온다 왕이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왕권이 약하다가 엄청 중요해요 왕권이 약하고 자 누구의 족장 이 족장이 바로 군장입니다 이 족장들의 힘이 강했다 이게 연맹 국가의 특징이에요 다시 왕권이 약하고 그러니까 연맹체를 대표하는 왕이 나오지만 왕권이 약해 하지만 족장임이 강하다 이 얘기는 왕도 그냥 하나의 족장급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합에 있죠 왕도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력만 있는 거야 나머지 부족의 지배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나머지 부족의 지배력은 누가? 족장들은 이 족장들이 여전히 자기 부족을 독립적으로 보호한다 지배하는 거야 물론 왕이 연맹체를 대표하지만 각각의 부족은 누가? 족장들이 여전히 따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무슨 국가? 연맹국가예요 이해되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연맹국가가 이해됐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얘기할 텐데 이 국가들은 연맹국가를 안 불러요 무슨 국가? 고대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연맹국가를 시작할 때 이런 특징이 있죠 얘와 달라진 게 없으면 그냥 연맹국가야 그런데 얘를 굳이 무슨 국가? 고대의 국가라고 부르겠다죠 그 얘기는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그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 이 고대의 국가로 가면서 점차 왕권이 뭐가 된다? 강화돼요 왕권이 강화되고 이게 누가? 족장이죠 이 족장들이 힘이 뭐한다? 족장의 힘이 약화되더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다시 고대의 국가로 가면서 왕권은 강화되죠 강화되고 족장이 뭐한다? 약화돼 이 족장들의 힘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족장들의 힘이 각각의 부족이겠죠 이 각각의 부족들을 지배하면서 힘이 나오는데 이제 족장들이 이 부족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야 하고 중앙에서 왕이 이 부족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 고대의 국가의 특징 알겠죠 가장 큰 차이이 건데 이건데 그러면 고대 국가로 가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족장의 힘이 약화되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왕권이 강화되고 족장의 힘이 약화되는 뭔가 특별한 정치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갑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사이에 왕이 세습이 이루어져요 다시 자 왕이 뭐가 세습이 이루어지는데 연맹국가수로 왕권이 약했죠 이때는 왕을 세습이 아니야 세습이 아니라 선출의 그냥 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갈아치워 심지어 부여죠 부여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요 그래서 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갈아치우거나 왕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상왕권 약하게 했죠 왜? 선출이니까 근데 이 고대국가로 가면서 이제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다가 뒤에는 뭘로?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세습되는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선출보다는 세습이 세겠죠 북한하고 우리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죠 북한은 계속 세습이야 북한의 이 김정은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이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막 명박이 형 명박이 형 이렇게 부르죠 제가 북한 가서 정은양 부르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엄청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 첫 번째 이거 이해돼요? 지금? 됐고 두 번째가 율령만포예요 이게 율령을 반팝니다 그래서 율령을 법이죠 이거를 반팝해서 왕이 왕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켜요 왜냐하면 왕에게 개개놈들이 있어 이 개개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처벌 근거를 만드는 거야 여러 개의 법을 만들어서 개개면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령만포에서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거 이해됐죠? 이거고 세 번째가 불교 수용 엄청 중요한데 자 이 고대국가를 가면서 뭐가 불교가 수용이 돼요 이 불교 수용도 왕권을 엄청 강화시키는 거야 이거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불교 수용이 왕권을 위해 강화시킬까 바로 왕즉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즉불 사상이 위관합니다 근데 왕즉불은 뭐지 우리? 왕이 곧 부처다예요 근데 이게 왕권을 강화시킬까? 종교 이거예요 자 우리 인간 조직에서 가장 조직력이 끈끈한 조직이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세 번째가 군대예요 군대는 무조건 명령시계죠 이 상하 명령시계로 이 위에서 일이지 이걸 어기면 조지는 거예요 강력한 조직력이 나옵니다 근데 군대보다도 더 끈끈한 조직력을 보이는 게 가족이에요 물은 뭐 보다 진해? 피보다? 아 유나 피는 뭐 보다 진해? 물보다? 진한 거야 근데 가족까지 버리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족도 필요 없어 가끔 사회의 기사님이 나오죠 종교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종교 때문에 가장 크게 전쟁이 벌어진 나라가 중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쪽하고 유대교가 싸우고 있죠 이슬람 쪽하고 애들이 싸우는 이유가 종교 때문이야 근데 재밌는 게 그 이슬람교하고 유대교가 성지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날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근데 문제가 특히 이슬람 애들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거? 그 애들은 알람이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온몸에 물 둘러? 폭탄을 둘러 이 폭탄을 두르고 이제 차에다 물줄어요 폭탄을 줄여 달려가는 거 달려가는 거 달려가는 거 알람이 빵 가는 거예요 알람이 진짜 아빠예요? 아니 되니까 가족 아니지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종교가 이거야 종교는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 아 생각을 해봐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 엄청 맞고 온 거 막 울면서 와 막 진우야 진우야 오는 거예요 야 아들인데 아빠가 울고 오지 아빠 왜 그래? 옆집 영감탱이가 때려대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완전 빡 돌지 아빠 좀만 기다려 내가 복수해 줄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온몸에 폭탄을 두르지는 않아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게 바로 뭐야? 종교에 불교에 그게 바로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된 거야 이 불교 신자가 되면서 이제 왕이 뭐래? 불초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초가 짱이지 이제 백성들과 왕이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주와 신자가 관계된 거야 그럼 이 백성들이 왕에 대한 믿음이 뭐가 될까? 맹목적에 그래서 이 불교 수용도 엄청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거 이게 돼요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관등을 정비하는 거야 이 관등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복을 정비한대요 이 공복을 제정합니다 이 공복을 제정하는데 갑니다 이 관등을 정비하는 게 왜 왕권을 강화시키냐 뭘까? 관등이 뭘까요? 지금 우리 공무원 측에 뭐 9급, 8급, 2급, 2급, 2급이니까 그 관리들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등급을 정하는 게 왜 왕권을 강화시키냐 간단하죠 관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왕? 이러니까 왕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이 위기의 세월이 명령 시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군대를 떠올리면 돼 군대에서 너는 2병, 1병, 상병, 병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인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계급을 정해준 거야 그래서 계급사회에서 명령 시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관등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건데 자 공복 제정은 뭐냐면 야 군대에서 너는 2병, 너는 1병, 상병, 병장 정해준 거야 얘기만 해준 거야 살짝 너는 병장이야 너는 상병이야 너는 1병이야 지만 지 계급을 알아 막 길을 가다가 툭 붙으신 거예요 야 이 시장공 새끼야 이거 해 넌 계급 뭐야 나 병장이다 이거 해 어 저 승인 저 1병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도 계급을 몰라도 볼 수 있게 뭘 달아줘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공복에 그래서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해 옷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제 관리들에게 관등과 공복을 제정해서 이제 관리들이 위기의 서열을 잡아주는 거야 이게 내 여식은? 이게 공복 제정이야 아시겠죠? 이거고 자 이것도 어차피 왕권을 장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신분제 정비예요 자 이 고대국가로 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분제가 정비가 되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할게 그때 정비된 신분제도가 우리 신라의 골품제가 있어요 이 골품제가 이때 정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잠깐만 다시 쓸게 이제 자 아까 연맹국가 있었죠? 전다 연맹국가가 있고 이제 고대국가가 있어요 있을 때 연맹국가는 왕이 있었죠? 이제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해 다시 연맹국가도 왕권이 약합니다 자 왕권이 약했고 이 족장의 힘이 뭐하다? 강해 그래서 족장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족장들이 여전히 누구를 자기 부족을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 얘기였어 이거 기억나죠? 아까 연맹국가 자 근데 고대국가죠 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면서 달라지는 게 뭐야? 달라지는 게 왕권이 강화됩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고 족장들의 힘이 강화 약화 약화돼요 이 족장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왕과 족장의 힘이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직적 이건 수평적이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족장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족장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아 이럴 거 아니야 연맹국가를 수출할 때는 족장들이 화쟁하다가 고대국가가 되니까 야 이제 약해져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족장의 힘은 스스로 약해지는 게 아니지 뭘까? 누군가에 의해서 약화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요 지금? 그 누군가가 누굴까? 왕이지 그러니까 왕이 자 왕권을 강화 아 이거 왜요? 왕권이 강화되어야지 자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족장의 힘을 왕이 약화시킨 거야 그럼 족장의 힘을 어떻게 약화를 시킬까 이거예요 뭘까? 족장의 힘을 어떻게? 자 족장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민들 예를 들면은 이 족장에 있어 얘는 부족민이 만명이야 얘는 5천명 얘는 한 10명밖에 안 돼요 얘는 지 남편하고 둘밖에 안 돼 그럼 당연히 2명짜리 부족장하고 만명짜리 부족장이죠 누가 셀까? 만명이 셀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아 족장들의 힘은 어디에서? 부족민들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족장들이 자기 부족을 지배하면서 강의했던 게 연민국가죠 그 왕이 족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부족민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좋겠네?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고 이 족장이 부족민들을 지배할 수 없게 이 족장들을요 지방에 있던 족장들을 어디로 올까? 중앙으로 끌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족장들을 중앙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제 족장들이 자기 부족을 지배할 수 없게 해버린 거야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중앙으로 끌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지방 부족이 지배가 안 되죠 족장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족장들을 중앙으로 끌고 올라와서 얘를 힘을 약화하시면서 네 평민을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평민이 원래 지배진이었지 원래 부족민들을 지배하던 지배진인데 얘를 평민을 만들어버리죠 뭐가 없을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으면 뭐한다? 무서워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리는 게 그 아저씨 영화에 얘기해드리는 거야 아저씨, 원빈 봤죠? 그 영화 봤지? 저는 그걸 20번 넘게 봤어요 엄청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거기 명대사가 나와요 왜냐면 그 술이 날죠? 그 옆집에 수민한 꼬마이가 잡혀가 막 잡혀가다가 그걸 구출하는 건데 간단한 얘기인데 그 원빈이 그 수민한 꼬마이가 걔를 구출하기 위해서 막 클럽 같은 데 가요 가서 거기서 동남아이하고 싸우다가 총을 마주 화장실에서 그리고 걔네가 가버린 거야 완전 빡둔 거야 원빈이 그래서 막 차를 훔쳐서 쫓아가죠 막 쫓아가자 그 악당들이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쫓아오니까 야 도대체 넌 뭔데? 소미어가 무슨 관계를 쫓아오냐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아빠도 아니야 시발 이게 옆집 아저씨죠? 그래서 걔네가 뭐라 그래? 알아서 와서 돌려줄게 꺼져 이거야 원빈이 뭐라 그래? 필요 없대요 너희들은 소미가 돌아와도 죽어 안 돌아와도 죽는다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진짜 멋있는 데야 돼 대사인데 너희들은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살아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만 산다는 얘기는 내일을 산 놈들이죠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만 사는 놈이지 희망이 없어 무서운 거야 이거 두려울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술 먹으러 갔다가 술집에 딱 시비가 붙어 붙었을 때 보면서 등치가 큰 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싸울 때 가서 물어봐야 돼 딱 자꾸 뭐라 그래 너 희망이 있어 없어 물어봐야 돼 희망 없다가 도망가는 거야 이걸 하니까 희망이 없으면 겁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중앙으로 끌고 왔지 평민을 만들 뭐가 없다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 애들에게 지배층의 신분은 유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뭘 줘요? 귀족이라는 지배층의 신분을 주면서 물론 왕 밑으로 깔아 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 신하로 보아로 쓰면서 어쨌든 지배층의 신분은 뭐한다? 유지해 준다 이게 내 평민이 아니야 근데 이 지배층의 신분을 귀족이라는 신분을 주면서 이 귀족들의 서열을 나눠요 귀족들의 서열을 나누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라의 골품제라는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이때 정비가 된 거야 이게 뭐냐면 잘 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할게 오늘 무슨 국가? 고대 국가야 야 이 새끼들아 앞에 족장들이 쫙 있어 있고 부족민이지 야 오늘부터 나 왕 짱이다 짱이니까 전부 다 대가리 박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뒤에 부족민들이 쫙 대가리 박은 거야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족민들이죠 한 두 시간쯤 대가리 박으면 웃고 난리나요 뒤에 머릿통 깨지고 피 나도 막 웃는 거야 왜 그럴까? 옛날에 연맹국가 시작할 때는요 부족민들은 족장한테 찍지도 못했어요 근데 고대 국가가 되니까 왕 앞에 갔죠 다 똑같아 똑같이 대가리 박는 거야 그러니까 걔 신나는 거야 지 머리통 깨져도 그럼 반대로 족장들은 어떨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완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왕왕 이거야 혼들어요 뭔데 그랬더니 아니 제가요 진짜 열심히 대가리 박을게요 근데 나 이 뒤에 부족민들하고는 계급이 달라 급이 달라 쪽팔려요 이해 돼? 꺼져 이거야 하는 순간 뭐가 없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뭐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네 따라와 어디 가자 서울 가자 중앙 끌고 올라오는 거야 중앙에 와서 대가리 박어요 왜? 쫙 대가리 박는데 갑자기 또 한 놈이 찍기 시작해 누가 아까 두 명짜리 족장 있잖아 얘 만 명이었지 옛날에 얘는요 두 명짜리는 만 명짜리 보면 찍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왕 앞에가 어때 똑같이 해 신나는 거야 얘네 어떨까 열받는 거죠 또 손 들어 황 황 이거야 아 본데 그랬더니 제가 죽을 때까지 대가리 박고 충성을 당할게요 본데 그랬더니 제가 예고는 안 되겠어요 이거야 왜? 아니 급이 다른데 꺼져 뭐가 없어 희망이 없는 거야 무서워지겠죠 안 되겠지 좋아 넌 급이 다르지 넌 이쪽에 와서 대가리 박고 넌 요쪽 넌 요쪽 그래서 귀족들의 서열을 만들어주면서 제일 센 놈은 징고를 줘요 다음에 6두품 다음에 4두품 이런 식이야 5두품 이런 식이야 하면서 이제 중앙으로 족장들을 끌고 와서 뭘 준다 귀족이란 신문을 주죠 하면서 서열을 만들면서 뭘까 골품제라는 신라의 신분제도가 이때 정비가 된 거야 네 이해돼요 지금 이게 신분제예요 그럼 잘 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는 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시대에 정비되었다 안 돼 언제 연맹국가에서 어디로 고대국가로 넘어갈 때 이때 정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지금 이거고 자 신라의 골품제는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배층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지금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가 정비돼 근데 문제가 이거지 잘 봐 이 부족이었죠 이 연맹국가시 할 때 부족민들을 족장들이 따로 지배했었는데 이 애들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중앙 끌고 올라온 거야 맞죠 그럼 이제 지방의 부족민을 누가 지배할까 지배할 놈이 없죠 그래서 중앙에서 왕이지 왕이 지방에다 물보내 지방관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다가 지방관을 보내서 중앙에서 지방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좀 어려운 얘기로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 중앙집권은 뭐냐면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원래 이런 뜻인데 이해가 힘들어요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이 중앙집권의 반대가 지방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분권적이다 이런 용어들은요 우리 언제까지 조선시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은 다시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방을 누가 지배하냐 이 지방을 그 지방의 부족장들이죠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이 스스로 지배할 때를 뭐라 그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집권은 뭐냐면 중앙의 권력이 집중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용어 차이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을 누가 지배하냐 그러니까 지방의 족장들이 독립적으로 지방을 지배하죠 네 글자 지방분권 이거고 중앙에서 지방을 지배할 때 지방간을 보내서 이걸 뭐라 그래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연맹국가시 할 때는 지방분권이죠 그럼 연맹국가시 할 때 왕이 지방에다 지방간을 보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방간을 보내는 건 이 고대국가의 특징이야 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연맹국가를 주로 지방분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대국가를 뭐라 그래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됐어요 지금 네 이건데 자 마무리 이제 이 중앙집권이 이루어지는 게 고대국가죠 근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중앙집권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앙집권이 이루어지죠 무조건 뭐하냐면 영토 확장에 영토 확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 잘 봐 자 중앙집권은 이제 고대국 특징이죠 봐라 연맹국가시 할 때는 뭐냐면 왕도 잊지마 왕이 그냥 족장급이에요 내 부족만 지배하고 나머지 부족은 족장들이 따로 있어 내가 세금을 거둬와도 우리 애들만 군대를 끌고 와도 우리 애들만 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고대국가 되죠 이 족장들을 다 끌고 어디로 중앙으로 끌고 오고 얘네가 지배하던 부족민들이 전체 왕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세금을 거둬오죠 엄청 들어와요 군대를 끌고 오지 엄청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국가의 힘이 완전 빵빵해지는 거야 그 빵빵한 힘을 주체할 수 있다 없어요 뭐할까 빵빵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영토 확장이 나가는 거야 이해 돼요 지금? 해서 이제 이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문제가 제일 먼저 잘 봐야 되는지 합니다 제일 먼저 고대국가로 들어간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제일 먼저 고구려가 1에서 2세기 정도의 태조왕 태조왕 때 태조왕 때 뭐할까 왕이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앙지군의 발을 살짝 담궈요 됐지 그러다가 이제 4세기야 이 4세기의 소수리망이에요 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소수리망 때 이제 윤령도 반포가 되고 불교도 수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앙지권이 이루어진 과정인데 이게 한 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왕은 요구하고 어느 왕은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삼국시대에 중요하게 달아주신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이 다 이거를 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왕들이 엄청 중요한 거야 어쨌든 자 고구려는 다시 자 몇 세기 1에서 2세기의 태조왕 때 중앙지군의 발을 담그고 소수리망 때 뭐였냐 중앙지군 완성되죠 근데 중앙지권이 완성이 되면 국력이 완전히 빵빵이 되죠 무조건 전성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리망 다음에 누구냐 광개토 자 광개토가 이어지고 이제 5세기죠 자 5세기의 어느 왕 잠깐만 쓸데없네 다시 자 4세기 자 고구려는 4세기의 어느 왕 때 소수리망 다시 합니다 자 소수리망 때 중앙지권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 광개토가 이어져요 자 광개토 대왕이 이어지고 5세기죠 5세기 어느 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이제 전성기로 가게 되는 거야 중앙지권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국력은 뭐한다 빵빵해집니다 이거고 자 두 번째로 중앙지권 들어간 나라가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가 백제가 자 백제는 몇 세기 3세기 3세기 엄청 중요한 왕이 나와요 3세기의 고이왕 자 3세기의 고이왕 때 왕이 세습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율령도 반포하고 관등도 정비하고 공복을 제정하면서 고이왕 때 중앙지권에 발을 쑥 집어넣은 거야 하고 4세기의 백제 어느 왕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 때 중앙지권이 완성이 되면서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중앙지권에 들어간 나라가 고구려죠 근데 백제가 먼저 전성기한 이유가 이런 제도가 다 중국 제도야 중국은 가장 친한 나라가 백제였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가장 빠르게 중국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전성기였고 자 그 다음에 신라죠 신라 제일 늦어요 왜냐면은 지역 쪽으로 약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제도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신라는 4세기예요 이게 4세기의 어느 왕 때 뇌물 마리깐 자 이 뇌물 마리깐 때부터 김씨의 왕의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왕의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지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 세기야 6세기 가야 돼 6세기 법풍왕이에요 6세기 자 법풍왕 때 율령도 범포 불교도 공인 관등도 정비되고 공복을 제정하면서 중앙지권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누구 진흥왕 이 진흥왕 때 바로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해서 이제 3국은 잘 봐요 제일 먼저 이제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같은 게 고구려 다음에 백제 다음에 신라죠 그래서 1에서 2세기에 제일 먼저 고구려가 3세기 누가 백제가 4세기 신라가 중앙지권 들어갔는데 4세기 쯤이 되면 3국 다 어디가 있어 중앙지권이 중앙지권이 이루어지면 국력이 빵빵이래지 뭐해야 돼 나가야 돼 영토 확장해 나가죠 4세기부터는 이 3국이 안에서 뭔가 쫌을 닦은 시대가 아니야 나가야 돼요 나가서 치크받고 싸움에서 한반도를 모겠다 통일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게 백제였고 다음이 5세기 고구려고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7세기에 가장 늦게 중앙지권이 완성된 신라가 이제 백제를 조지고 고구려 까면서 3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먼저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야 해서 이해되요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2교시에는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해야 되냐면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고 이제 이 고대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의점 3국시대를 공부하는 건 3국의 왕들을 외우는 게 아니야 물론 외우는 게 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국시대를 공부하는 건 3국 다 공부하는 거야 3국에 만나 만나 만난다니까 막 치부가 싸우죠 이걸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마무리가 누구야 신라가 3국을 통일하셔야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고구려왕 따로 쫙 외우고 백제왕 외우기 아니라 1에서 2세기의 상황 3세기의 상황 4세기의 상황 복잡해집니다 5세기 상황 6세기의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가 고대국가 가고 마무리가 신라죠 이 전체의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책을 받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출제자들이 여기서 순서 문제를 흐름 문제를 엄청 잘 내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3국시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허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나 고조선이나 치교육과는 별거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3국시대에 들어와서 왕들도 외울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이 흐름까지 정리를 해냈는데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국사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절대 안 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는 이야기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2교시 1회에서 2세기부터 7세기 신라가 3국 통일하죠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로 정리해드리는데 그 이야기가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되고 째봐야 되고 또 하나가 잡다한 얘기는 안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들 있죠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딱딱딱 흐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2교시는 제가 이 3국시대에서 신라가 3국을 통일하죠 그 과정까지 어떻게 흐름이 정리가 되는 거고 또 문제가 뭐가 나온지를 정리해드릴게 알겠죠 그래서 1교시는 가볍게 아 이렇게 국가가 발전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교시에 요구할 거야 기대해봐 엄청 쉬워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이제 2교시의 요구에 시작할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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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